그리고 문제 7번. 질소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식물은 대기중의 질소를 그대로 영양분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해가 바로 틀렸네요. 그죠? 아니라고 했죠? 무기화된 질소로 이용이 가능해요. 질소고정 생물은 유리질소고정 세균과 공생질소고정견으로 구분한다. 질소고정이란 기체 형태의 질소 분자를 생물체내로 흡수하여 생물에게 가용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혐기성 조건에서 질산념은 아질산 N2O와 그리고 N2로 환원시키는데 이를 탈질소 또는 질화작용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절하게 질소순환 문제를 같이 붙여놓지 않죠. 그죠? 이게 뭐 10번 문제로 나왔다면 암 문제는 저기 어디 30번 문제에 가있고 그래요. 그죠? 자 그리고 8번 토양 내에서 이동성이 좋은 무기영양소는 이라고 했어요. 이동성이 좋은 무기영양소는 아 요거랑 요거 정도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얘, 뭐 그죠? 가장 좋은 거는 칼슘이죠. 얘가 칼슘, 제가 칼륨 맞죠? 얘가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꼭 그렇다는 아닌데 보통은 얘네 두 개가 이제 이동성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9번 다음 설명을 읽고 2차 생산에 따른 현존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현존량이라는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생물량을 말하는 거죠. 총광합성량은 GPP, 호흡량은 P, 호흡량은 R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이제 현존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지지 않고 서술형으로 쭉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기억은 못하겠고 하여튼 보통 대충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볼게요. 계좌 계좌 문제가 나온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MPP는 GPP 마이너스 R이에요. 그죠? 여기 주어졌잖아요. 총광합성량이 150이고 호흡량이 50입니다. 그러면 MPP는 그죠? MPP는 100이에요. 100인데 그러니까 100만큼 생장을 하는데 에너지 효율이 10%라고 했어요. 자 호흡 양만 빼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한 번 더 우리가 뭐 이제 그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배설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100kg를 먹는다고 해서 100kg의 살이 찌는 것이 아니죠. 한 10kg만 찐다고 했어요. 그죠?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10%예요. 10%면 100kg를 먹어도 100kg를 먹어도 그 얼만큼만 살이 찌나 하면은 10만큼만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존 양이 2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너지 효율이 네 10%니까 넘어질 뻔했어요. 네. 에너지 효율이 10%니까 이제 10만큼 우리가 계산한 값이 10이죠. 그래서 200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0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풀러 가서 이 문제를 풀었더니 답에 210이라는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답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